오늘 첫 무대는 명희의 무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친구야 보송 가자 특히 명희씨는요 효녀 가수뿐만 아니라 보송의 홍보대사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죠 향기 따라 친구야 보송 가자 경치롭건 신총국도 울보의 변 정솔받길 낭만이 물결을 치려 통촌 남북 방방북도 한가볼 곧 없다만 보송만 못하자면 발교 없구만 경을 쳐먹은 맞자랑도 걱정하지 추억있고 낭만이 물결을 치려 우리야 보송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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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